서울이 6년 연속 국내 1인당 국내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,61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1위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8.8% 높은 수치입니다. 반면 제주, 경남, 경북은 2,100만 원대에 머물렀고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낮은 제주는 가장 높은 서울과 비교해서 17.6%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